다음 소식입니다. 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. 이번에는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다고요?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그야말로 황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. 사고 당시의 CCTV에는 A 씨가 만취 상태로 주차를 하다가 방지턱을 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. 당황한 이 A 씨가 잠시 정차했다가 그대로 직진을 하면서 바로 아래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덮쳤습니다. 운전석에서 내린 A 씨는 사고 현장을 바라보다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는데요. 다행히 피해 차량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.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 씨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요.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은 근처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A 씨를 발견했습니다.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결국 혐의를 인정했는데요.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.08%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2부에서 오해 투afence 유지화 유지화 Marine 2부에서 오해 투afence 2부에서 오해 부장 유지화 2부에서 오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